근데 무서운 건 뭐죠 약간? 카리스마 있는 거? 네 자세히 보아야 귀엽다 자세히 보아야 귀엽대요 우리 나수지 씨가 아침 대바람부터 이 미모의 비결은 무엇인가요? 진짜 눈이 부셔 형 좋은 생각? 어? 다른 일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? 어머 어떡해 어디서 터딜지 잘 모르겠어 웃음 분위기가 좀 달라요 사실 저희들이 제보에 의하면은 김한선 씨 모창이 가능하다는 제보가 있긴 있었어요 현대 음률 속에서 중간 속에 보이네 Let me see you Music is my life 올해 또 SBS 아무도 모르다 드라마 하니까 2020년 연기대상 어떤 상을? 대상! 대상은 따누음 담상! 당상 그냥 네 그렇습니다 영철이랑 서영이는 이제 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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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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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